비행학교 공항 주위에 이렇게 같이 붙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다행인게 제가 지금 가는 공항에 비행학교가 이제 바로 붙어 있어서 이 두 군데를 가서 한번 상담을 받아 보려고 합니다 비행 공부를 준비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오늘 가서 상담 받는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서 공유 드리려고 하는데 저도 빨리 가고 싶었는데 이제 이런 저런 준비를 하다 보니 한 달만에 이제 비행학교를 가게 되는데 굉장히 설레고 가서 또 무슨 이야기를 들을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이나라 비행학교는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비행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내리자마자 비행기들이 이렇게 주차가 되어 있는데 제가 미국 와서 어딜 오면서 한 번도 설렌 적이 없는데 여기 딱 도착하니까 엄청 설레네요 제가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곳은 여기 이제 워싱턴 인터내셔널 플라잇 아카데미라고 해서 위파라는 곳인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아직까지 뭐 비행하는 사람은 보이진 않고 날씨가 지금 비가 와서 그런지 굉장히 조용하고 한적한 모습입니다 빨리 저 비행기를 한번 타보고 싶은데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파이퍼고 얘는 얘가 세스나 152 아 요거요? 좀 약간 오래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작잖아요. 제가 세스나 152보다 좀 작거든요. 저거는 투 시터스 자석이 2개짜리. 세스나 172는 자석이 4개죠. 다른 비행기는 다 자석이 4개죠. 아 여기 쭉 다 있는 게? 세스나 172처럼 모델명 되어있는 걸 보면 바로바로 아시는 거예요? 아니 저 모델은 이렇게 해서는 못 보고요. 그러니까 모델이 세스나 172는 다 이렇게 생겼지만은 얘는 세스나 172 R, Q, T, N 이렇거든요. 저는 가르치니까 그래서 아는 건데 딱 봐서는 모르죠. 아 이게 왼쪽에 있는 게 파이퍼. 이제 파이퍼는 또 회사 이름이고 이제 얘네는 체로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워리어, 알처, 에러 얘네들 다 체로키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이제 알처나 워리어인 애들인거죠. 다른 진짜 확실히 좀 다른 이게 더 예쁜 것 같은데요. 아 똑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똑같은 카테고리고 똑같은 그런 얘기.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뭐 소나타랑. 소나타랑 기아 K5 뭐 이런 거랑. 그렇죠. 네. 그런 느낌으로. 지금 회사가 좀 다를 뿐이고. 네. 이걸 제가 맨날 영상으로만 보다가 실제로 보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비행기를? 네. 비행기를. 저 공군했었을 때도 이거 못 봤거든요. 공군했었을 때 항상 수송기만 보고. 이렇게 생겼구나. 엄청 좁네요. 생각보다. 네. 좁아요. 네. 차 보다 더 좁아요. 심지어 진짜 차 보다 더 좁아요. 이런 느낌이구나. 이제 인스트루멘트가 이렇게 돼 있고. 얘가 이제 에어스피트 인디케이터고. 얘가 이제 에이아이라고 해서 에디트리트 인디케이터. 이제 이거 얘네 두 개는 이제 원래 다른 비행기들. 스팀 게이지 비행기들은 석션이라고. 베큐미로 하는데. 얘네는 이제 엘렉트리닉으로 이제 하는거죠. 음. 그래서. 아니면 베큐미로 잃어도 이제 얘네들은 상관이 없는거에요. 음. 계속 쓸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알티미터 하고. VSI. 그러니까. 얘네 이제 그거. 얼마나 빨리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걸 보여주는거죠. 100ft per minute. 그래서. 이제 5에 와 있으면은. 이제. 내가. 1분당 500피트씩 올라가고 있는거죠. 아. 네네네. 그렇죠. 음. 그리고 이건 이제 턴 코어디네이터. 이라고 해서 이제. 그 비행기에 뭐라고 해야 되지. rate of turn. 을 가르쳐주고. 음.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엔진이 오일. temperature 하고 pressure 하고. 이제 rpm. 이제 파워가 얼마나 rpm이 나오는지. 음. 이게 그럼 거리라는거에요? 2263. 2263. 2263. 아. 아. 그렇죠. 이게 tag time 이라고 해서 엔진 타임이에요. 엔진이 저만큼 돌아갔다고요. 네. 라디오 이제. 통신할때 쓰는 라디오랑 이제 gps 같이 되어있는거고. 네. 네. 두개가 있어요. 그냥 서로 다른 모델 쓰는데. 이제 이제 이게 가민 430라고 해서 어. 제일 우리 학교에서 많이 쓰고 있는 타입이구요. 그리고 이제 이게 come 2랑 left 2에서 두번째 이제 백업으로 라디오랑 되어있고. 이제 이게 가 트랜스펀더에요. 그래서 그 레이더로 볼 때 이제 얘 때문에 이제 물이 보이는 거죠. 아. 그리고 얘가 오토파일럿. 네. 이게 gfc 500라고 나름 최신. 아. 좋은 파일럿. 워터파일럿입니다. 아주. 아. 그럼 여기 이제 메인 파일럿이 앉고 여기 이제 보통 교관님들이. 그렇죠. 앉아서 해주시는. 네. 그래서 이제 옆에서 이렇게 가르칠 때 이제 여기 여기 다 보이게 이제. 여기 인스트루먼트가 보여야 되니까. 네. 여기서 이제 하고 이제 밑에는 이제 버튼들. 네. 네. 우리 네비 라이트를 켜놨지. 네. 아. 재밌겠네요. 뭔가 이거 보니까. 네. 빨리 나이고 싶은데. 솔직히 전 학생들이 많이 와서도 실망을 해요. 왜요? 저는 너무 너무. 오래되고 그러니까. 비행기들이 다 주영씨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러고. 네. 근데 저는 너무 좋은데요. 이 냄새도 저는 좋은데요. 그 냄새로가요? 약간 이 가죽 냄새 이런.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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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 이렇게 시작하거나 이렇게 하면 피어 냄새가 오거든요. 상쾌한 아침에 탁. 그 냄새가 오고. 아. 오늘 하루 또 시작이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하죠. 빨리 저도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짠. 네. 갑자기 제가 나와서 놀라셨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가서 오늘 한 두 시간 정도 상담을 받았는데. 상담 받은 내용은 추후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앞으로 제가 파일럿이 되기 위해서 모든 스태프들을 하나하나 촬영하면서 올려볼까 합니다. 제가 스태프들을 하나하나 밟아 갈 때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응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만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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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관부. 만. 만관. 만관부. 라고 아내가 꼭 얘기하라고 하네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만잘부는 뭐야. 감사합니다. 만잘부가 아니라고. 만관부래요. 네. 그럼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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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